여러분, 상하의 엑소가 오른발이 왔는데 이렇게 반길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반주가 매우 나고 상하가.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환영을 정말 고생합니다. 상하에서도 조만간 또 단독 콘서트를 하고 싶고요. 오늘의 사진은 너무 고생합니다. 저는 항상 항상 이렇게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함께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함께 하죠. 여러분이 준비하셨어요? 준비하셨어요? 와아아아악! 그럼 다음 곡은 런미라이트를 드리겠습니다